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17,500여 명 가운데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받은 분들은 33명인데요. 앞서 언급한 5명이 바로 그 33명에 포함된 외국인들이라고 합니다. 모두 중국인인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중국인 5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가 되었는지 알아보고요.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등급을 재심사해야 한다는 여론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5명의 이름을 제가 불러드렸는데 굉장히 나딕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낯서네 이런 이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순원. 이분은 중국 혁명의 아버지고 손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손문으로 쳐야 됩니다. 국가보훈처 하면 순원이라고 쳐봐야 나오질 않아요. 손문이라고 우리나라는. 한자로 그냥 손. 네. 한자 이름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신의 혁명을 일으키고 중화민국을 수립한 분이고 이분은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기울어지는 나라를 구제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국 민족을 통치하는 정통 민주공화정부로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군사학교의 한국 학생의 입학을 허용했는데요. 1925년에 이분이 갑자기 서거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하여튼 사업들이 진척되지는 않았지만 이 순원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기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는 엄청난 도움을 준 분이죠. 그러면 뭐 대한민국 국정 받을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 할 텐데 장제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제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국민단 주석이고 유명한 것은 1932년에 윤봉길 의사가 훈코공원 의거를 일으키자 중국의 100만 군대가 못한 일을 한국 청년 한 청년이 해냈다라고 격찬을 했죠. 이후에 장제수 주석이 침체에 빠져 있던 대한민국 한국의 독립투쟁을 적극 지원했는데요. 중국 군관학교에 100여 명의 한인 청년들을 군사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했고 이분들이 나중에 조선의용대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근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동포에 또 재정적 정신적인 지원을 해 준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 때문에 덕분에 임시정부가 또 부흥의 정기를 마련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투쟁사에서 장제석 공론은 익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선의용대 외에도 1940년에 가을에 창설한 한국광복군도 승인됐고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제안하고 그 선언문에 또 명물화시킨 공적 또한 또 엄청나죠. 그리고 역시 1등급인 대한민국 국장을 받은 쑥메이링이라는 분 있죠. 여성인데요. 장제수 주석의 부인이죠. 송미령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것 때 독립운동 지원금으로 해서 10만 원. 그리고 1940년에 한국광복군이 결성이 되니까 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 10만 원. 그리고 1942년에도 또 한국광복군의 출전 군인 가족 구제비 명목으로 해서 또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럼 쑥메이링들 1등급밖에 부족함이 없다는 건데 다른 두 분은 누굽니까? 역시 그 1등급 수여자인데요. 천치메이 진기미라고 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천거프라고 해서 진과부 두 분입니다. 조금 낯설어요. 그렇습니다. 이 천치메이는 1910년대에 신규식 선생이 중국에서 결성한 신하동제사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활동한 분이고 한국중 인사하고 교유하면서 한국의 독립투쟁을 위해 물심양명으로 협조했다라고 하고요. 이 천치메이 같은 분들이 협조 덕분에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정식 수립 그리고 선포가 가능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천치메이의 조카가 천거프인데 이분은 1932년에 윤봉길 의사 의거 후에 장제수하고 김구 선생의 만남을 또 주선하기도 하고요. 한국 독립군 관부 양성을 위한 난징 군관학교에 한국군을 입학시키는 데도 또 힘쓰기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광복군 창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중국 대륙에서 사실은 임시정부를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독립투사들한테 중국 인사들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했겠어요.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순원이나 장제수나 숭베린 같은 분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천치메이나 천거프 같은 분들의 도움도 컸다라고 하고 1등급은 아니지만 역시 2등급을 받은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장을 받은 분이 한 92명이 계신데요. 그중에 10명 11%가 중국인입니다. 대한민국장 33명하고 대통령장 92명이 있는데 그 앞에서 1, 2등급 서훈 대상자가 125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15명 12%가 중국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데요.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과했던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의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린 분인데요. 호모 헐버트 박사라는 분 있죠. 얼마 전에 이 헐버트 박사의 73주기 추모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헐버트 박사의 서훈 3등급 독립장인데요. 하루빨리 1등급인 대한민국 장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헐버트 박사람 대한민국 독립운동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고. 그렇습니다.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886년에 왕립 영어학교인 유경공원 교수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이고 특히 최초의 한글 세계지리소인 3인 필지를 표현했고요. 한글의 우수성을 미국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그런 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이나 고중의 특사로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1905년에 을사한 늑약이 무효다라는 고중의 친설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특명을 받았고. 잘 아는 1907년에 헤이그 망국평화회의 때 일제의 침략주의를 고발해서 도움을 청하라라는 또 밀명도 받았고. 1909년에 상하이 은행에 예치한 고중의 내탄금을 찾아오라라는 또 특명도 받았는데요. 일제에 의해서 추방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도 미국에 와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신 분이죠. 고중의 내탄금 찾아오라 이런 특명 이거는 드라마의 한 소재로도 나와서 스토리로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그런 당사자가 3등급을 수여받았다고 하는 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저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좀 너무 일찍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950년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분 말고도 영국 출신의 언론인인 어니스트 배델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이름으로는 배설이죠.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1904년에 대한 매일신보를 참관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한국 통관부의 탄화에 맞서서 국권 수호를 위해서 또 필봉을 휘두르고. 이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헐버트와 함께 일본 국내부 장관 다나카 미스야키가 경천사 10층 탑을 강탈해간 사건이 있거든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인데 그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가지고 국내외 이렇게 여론을 이끌어서 결국 반환을 이끌어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델이 치안 방해 선동죄를 뒤집어쓰고 골을 치르는데 그러면서 또 몸이 엄청나게 쇄악해집니다. 결국 1909년에 37살에 참 젊은 나이로 타개하고 말거든요. 그러면서 이 배델이라는 분의 유언이 뭐였냐면 나는 비록 죽지만 대한매일신보는 영영토록 살아남아서 동포들을 구하라라는 것이었거든요. 이분이 독립유공자 서운에서는 2등급인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헐버터 박사보다는 등급이 앞서긴 하는데 더 높기는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름을 배설이라고 가질 정도였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거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한국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이잖아요. 당시에 그런 분들은 한국 이름으로 많이 그렇게 바꿔서 불러줬잖아요. 저는 그래서 결단코 이 배델의 서운동급을 문제 삼는다 이건 아니고요. 평생을 한글연구와 보급 그리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바친 헐버터 박사가 겨우 3등급이라는 거 이게 잘못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3등급인 헐버터 그다음에 2등급인 배델의 서운동급이 같은 외국인으로서 1등급 대우를 받은 천거푸라든가 천치메이 이분들도 물론 많이 독립운동을 지원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에게 견져서 낮아도 되는 건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게 형평성을 좀 맞추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서운을 줄 때마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서운이 등급이 왔다 갔다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의 서운 등급이 문제점 이것이 계속 이제 지적이 되어왔는데요. 제가 국가보험청 홈페이지에서 독립유공자 공운록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그냥 1, 2등급으로 러프하게 굉장히 빠르게 한 번 검색을 했는데요. 그렇게 대충 훑어봤는데도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입니까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이동용 그리고 독립협회 부회장으로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던 이상재 그다음에 역사학자이면서 항일 비밀결사조직인 신민회 조직에 참여했던 신채호 그다음에 국어교육 등에서 애국개몽운동을 펼친 주식영 선생 이분들이 2등급이고요. 2등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병장인 유인석 신돌석 이랑에게 수류탄을 던진 이봉창 그리고 헤이그 특사인 이상설 이위종 그다음에 매북로 이완용을 습격한 이재명 여자 안중근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남자현 그리고 친일 외교고문이죠. 더럼 스티븐스를 처단한 전명원 장인환 그리고 조선총독부 폭탄투척 사건의 김익상 식산은행과 조선척식주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그리고 종로결정서에 폭탄을 던지고 승극한 김상욱 선생. 이러한 의혈단은 이분들도 전부 2등급이더라고요. 우리 역사시간에 다 배운 분들이고 설명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자연열사에도 마찬가지고요. 영화를 통해서 익숙한 분들도 이름도 보이는데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독립투사들인데 그렇습니다. 서훈이 2등급이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2등급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유평제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한 600억 원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만주로 망명을 해서 독립운동을 펼친 그 육형제 가문 있죠. 이회영 그다음에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을 역임했던 박상진 그리고 러시아와 한경대에서 무장투쟁을 이끈 최재형 이런 분들은 겨우 독립장의 3등급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언급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도 훈격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러프하게만 본 건데요. 그렇죠. 꼼꼼히 따져보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부가 독립유공자 명단 208명을 발표할 때가 1962년 2월 23일이었습니다. 이때 김구 안창호 안중근 이런 유명한 분들 18명이 1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언급했던 신채호 신돌석 2위종 이상설 58명이 2등급 받았고 유관순 김도연 김마리아 장지연 이회영 이런 분들이 132명인데요. 3등급을 받았죠. 아니 심사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시 심사 기준은 조선 독립운동 혈사 등에서 12권의 문헌 자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6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국시를 유비한 분 그다음에 정치적 과오가 있는 분 납북된 분 변절한 사람 해방 후에 월남하지 않은 자 확인할 만한 기록이 없는 경우 뭐에 대해서 6가지 예외 규정을 뒀는데요. 당시 신문보도를 보면 독립운동의 공로가 뚫렷한 분이라도 6가지 6대 예외 규정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제외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사는 철저히 제대로 한 겁니까 심사위원회 명면을 보면 나름대로 유명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한다고는 했겠지만 1962년이라면 해방된 지 20년도 채 안 지난 때였고 당시가 어땠습니까 해방 한국전쟁 4.19혁명 5.16 군사정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순한 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에 의한 심사가 안전했겠느냐 이런 또 회의감이 들죠. 아무래도 방공이 국시였던 시대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념적인 측면들도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가 3등급 받은 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사실은 3.1운동의 상징이잖아요. 왜 이분이 1등급 대우를 처음부터 받지 못했을까라는 것도 의아한 태목인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또 가부장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고 여성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여성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폭탄 추척을 했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가 좀 남성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우는 사실은 가정에 있어서 이 독립운동을 키웠잖아요. 독립운동의 어떤 그런 아들도 키웠고 남편을 키웠잖아요. 뭐 이렇게 매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정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폄하된 부분도 많았죠. 그러나 이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참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친일파 청산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혹간에 그 친일 행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유공자로 속겨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또 남북 분단 전쟁 냉전의 전국 속에서도 또 이게 상당수 독립운동가가 공산주의자라든가 사회주의자라든가 부역자다 이런 낙이 찍히고 이랬죠. 이제 좀 사회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청취 환경도 변하고.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에 그 500명 중에서 208명이 첫 번째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때 기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누락된 인사들의 경우도 차후에 공적이 확인된다면 계속 포상한다. 이렇게 기사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2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전제를 달긴 달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심사를 다시 해도 될 만한 근거가 일단은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 그런데 독립유공자 수가 175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계속 발굴을 하고 그런 결과인데요. 그런데 잘못된 등급은 문제가 되는데 등급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관련 법규를 보면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라는 상헌법 사조가 있는데요. 이게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이 17000명이 넘는 독립유공자 가운데서 유관순 열사 그리고 여은영 선생 그리고 홍범도 장군 이 세 분만이 기존의 대한대통령장 2등급인데 그 외에 대한민국 국장 1등급을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중복 수상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포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은 아니고 다른 공적으로 해서 거의 추가를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관순 열사의 경우는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뒤에 순국한 공적으로 독립장 3등급을 받으셨는데 1962년에 받았죠. 그런데 비폭력 평화 민주 인권의 가치를 드높인 공적으로 해서 다시 대한민국 장 1등급을 추가로 받았다라는 거고요. 여은영 선생은 기존의 대통령장 2등급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족통일을 위해서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1등급인 대한민국 장을 하나 더 받은 거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2021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유예가 이제 송환됐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기존의 대통령장 2등급 외에 대한민국장 1등급을 추가해서 대통령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이 추설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죠. 아까 관련 벽구에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공적을 추가해서. 다른 공적으로 추가해서 이제 한 거죠. 이게 약간 꼼수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편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거듭수여하지 않는다라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이게 상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거듭주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2등급 서운을 줬어요. 그런데 2등급 서운을 반납받고 1등급을 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갖고 2등급 주든 3등급을 주든 그런 거 이렇게 거부를 할 만한 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구독립운동 유공자들이 무슨 그 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받았겠죠. 전부 이렇게 주고. 2등급 3등급 이렇게 받았겠지만 사회가 이렇게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재심사 절차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상법상에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 여은영 선생 홍범도 장관 이런 사례는 뭔가 하여튼 뭔가 하나 더 받으시긴 했지만 좀 이렇게 편법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등급을 높이는 거. 아까 2등급 상급 등급이 됐던 분들의 등급을 높이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운이 1등급을 받으신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후대에 친일 행적이 나왔어요. 서운을 박탈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 거의 사례가 없겠지만. 거의 사례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을 한 번 받으신 분들이 더 높은 등급을 받거나 서운을 다시 받거든요. 참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거론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등급의 그런 어떤 대우를 받을 만하지만 지금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신서운 때 곧잘 거론되는 역사적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곽지우 같은 의병장들이 홀데받았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임진왜랑 끝난 다음에 선조가 109명에 대해서 공신작위를 했는데 이 문제는 임진왜란 발발위에 의지로 주랭랑을 쳤지 않습니까. 자기를 수행한 86명 86명에 대해서는 호성공신을 삼고 이순신 권율 원근 같은 그런 실제로 전쟁을 수행한 분들 그분들 18명한테만 선무공신이라서 무공을 떨쳤다라고 해서 자기를 주고 남은 이 5명은 전쟁 중에 일어난 반란 사건을 이렇게 진압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신작위를 준 거죠. 자기 경호한 사람한테만 1등 공신 사실 주고 진짜 전쟁터로 가서 싸운 사람한테는 그 다음 능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86명 중에서도 허준이 끼어 있는데요. 허준 선생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도망갔는데 문무관이 이분들이 이렇게 남아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대보다 낫다라고 해서 받은 사람들 보면 내시 의관 마보 이런 분들입니다. 내시가 24명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문무관들은 내가 저런 청것들하고 같이 봐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또 항의도 들어오고 그랬다라고 하죠. 물론 왕조시대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도망간 사람들 도망간 대신보다는 낫네요. 이제 문제는 이게 실제로 전쟁을 치른 무관들 홀대한 것도 잘못됐지만 정말 의병장들이 문제예요. 곽재우 정인원 김천일 고경명 조원 같은 의병장들 이런 분들은 공신명당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이분들은 1년 뒤에 공신대우라고 해서 원정공신이라고 해서 9060명을 줬거든요. 그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 속에서 선심쓰듯이 이렇게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럼 뭐예요 곽재우 같은 의병장 공론은 9060분의 1로 쳐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조가. 못난 임금이 못난 임금이죠. 내가 의주로 도망간 것이 아니고 내가 의주로 가서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그 요청 덕분에 중국이 조선을 구하러 왔다. 조선은 중국군이 구했다. 조선군이나 의병들은 사소한 공만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고 내가 공이 제일 크다라고 한 거죠. 그러나 민심 위반으로 해서 뭔가 의병장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걱정했던 거죠. 좀 되게 공색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대접을 좀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등급 잘 받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공을 제대로 파악해서 다시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재평가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생각할 시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재평가하고 들여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흔적이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